오, 지배했어. 어어? 어, 뭐야? 처음으로 정신 지배 실패했어요. 뭐, 겁먹지마. 지금에는 충분히 저 녀석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. 개소리하지 마세요, 남의 일이라고! 아, 나 진짜 우아. 현실이 빈틀 보일 때. 그때 반격. 아니, 왜 점프할 시간을 안 줘. 오메이징. 큰일 낫! 따잇! 게잇! 까악! 보시면 아시겠지만. 피가 없어질수록 공속이 빨라져요. 확실하게 느끼죠, 여러분들도?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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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했는지. 가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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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 잡잇. 하이. 하이. 마지막 한내 아니 공속이 너무 빠르잖아 오우 끝 끝 오, 지배했어 어어? 어? 뭐야? 처음으로 정신 지배에 실패했어요 와아 역시 왕은 그냥 왕은 아니구나 으앵 으앵 괜히 왕이 아니네 나중에 또 만나겠지 엄청난 녀석이다 아직도 집안을 무너뜨릴 힘이 남아있다니 여기가 바로 내가 예전에 말했던 수력 시스템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선 위로 나갈 수 밖에 없어 하지만 올라가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저 식물들에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볼 수 밖에 어잇 어잇 왼쪽에 길이 있네요 오른쪽은 길이 닫혀있네요 스바라시 왜 체크포인트가 여기서부터야? 흐흐흐흫 왜 체크포인트가 여기서부터야? 흐흐흫 왜 여기서 체크포인트가 됐냐 체크포인트가 되게 이상한데? 친절하다고 해야되나? 맛이 같다고 해야되나? 퐁 퐁 지금이야 내려가자 오이씨 왜 이렇게 길어 뭐지 이거? 찾다 어 물차오른다 물이 잠겨도 레이저는 계속 나오네 제니길 물 오케이 이런 느낌이군요 лес 내려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려가라 인 advisor 오 여기가 어디야 오 어.. 오.. 맑은물로 교체됬어 오른쪽 문이 열렸구요 난 물을 교체했을 뿐인데 왜 그리고 왜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돼있지 아 물을 다시 뺄수도 있구나 오케이 근데 우리 볼일은 끝났으니 뭐 잠시만요, 이걸 다시 올라가라고요? 잘 올라가네 이거 아니야! 응? 좋아 유우우우우아 울이 갑자기 깨끗해졌어 이 아래에 시체가 없는게 아쉽군요 시체들 기억 읽는 것도 소소한 재미 중 하난데 앗 저 녀석들은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오오옵 위의 통로가 있는 것 같아 만약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저 식물들이 피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꺼야 하으나 방금 이미 밸브가 하나 열렸어 이제 나머지 세 개만 열면 될 것 같아 오우 정말 짭같은 게임이에요 잘 먹고 싶다 건강에 좋은데 쳐덕 안뇽 뉴야 시로카네 함선정보원 정말 엉망진창 여행이로 이 행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갇힌 데다 지금은 또 감염사태라니 아무래도 살아남긴 글렀어 그 와중에도 기타는 챙겨왔고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음악이라 낭만적인데 기타 어딨어? 기타 버릇네 심지어 손발이 묶여있는데? 뭐지? 생각이 랜덤으로 뜨나 혹시? 시체랑은 관련없이? 그냥 각자의 시체가 고유의 생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연관없는 기억이 나왔어 그렇다면 정말 실망인데 기타 버릇네 어 뭐야 어 뭐.. 아 위쪽에 버튼이 있을건가 엥 물이 완전히 다 빠졌네 물이 완전히 다 빠졌네 좋았! 좋았! 택도 없죠? 혹시 저 시체를 여기로 불러와야 되나? 아 근데 못 건너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시체를 활용하는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시체 생성기가 있거든? 얘를 어떻게 아 뜯어! 그럼 이리로 나오겠지 아 다시 읽어보자고? 똑같이 나와요 나오기는 똑같이 나오는데 시체에 외형이랑 상황이랑 안맞아가지고 이걸 뜯어버리면 어떡해 미친놈아 어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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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쉿! 디질뻔 쟤 왜 저 상태에서 멈춰있어 쟤 왜 저 상태에서 멈춰있어 네? 물에 뜨게 하자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 큰일날뻔했네 어? 물에 잠기니까 오와 녹아버리네? 감염자들은 깨끗한 물에 녹아버리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 뭐냐 나, 나 떨어지면서 막 딸기 먹고 맨날 죽고 그 설산 오르는 그 게임 셀레스트 그래 셀레스트도 한 번 떨어지잖아요 계속 올라가다가 아, 그것도 게임 길이 진짜 엄청 길었는데 진짜 울면서 깼지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애 아, 그 전설의 짤 다시 보고 싶네 끼야아 비명소리 어떻게 냈는지 지금도 재현이 안 돼요 오, 대박 저쪽엔 하나도 없네 저거 어떻게 옮기지? 아니, 나 어떡하냐 이거 아, 설마 여기서 이렇게? 아, 이거 밀려? 오케이 알겠어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쪽도 옮겨지겠네 안 되네 이렇게 밀어서 짠 차떡, 차떡 아, 야 너 어디가 아, 아니 수바라시야 왜 이러실까 흐흫 왜 이러실까 넌 fears 됐다 와, 레이저에 죽었으면 난 정말 울었다. 아, 어디가 또? 아, 하긴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. 아, 뭐해. 저리가. 저리 가라고? 까리겠겠! 됐다. 빠뜨리고. 끝 끝 끝 끝 끝. 오오 오오오 middle 수업 먹 찻 요럘 어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밀어 수 숏 숏 uing 숏 아이ㅅ empresas 촛! 아, 제발 촛! 됐다. 아, 개힘드네 진짜 자, 두 개째 아, 물 가지고 장난 좀 치지 맙시다, 진짜 아, 개빨치네 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박치기하고 공중이 되나? 이렇게 한 번 점프하고 2단으로 공중하고 어, 또 되네 그렇구만 뻑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, 이거지 자, 세 번째 아, 피곤하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전기가 이제 한번 모모 다시 같이 이 레이저가 꺼지는구나 그럼 일단 물을 올리고 여기에다가... 솥 솥 아 어디? 렐라악스 괜찮아요 그럴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보기 안좋아하십니다 진정하세요 됐쓰 일단 오른쪽 버튼은 눌렸죠 이제 이걸 열심히 밀어가지고 뭐야 아니 윗 어떻게 하면 저렇게 뒤져 진짜 참신하게 뒤지네 나 세이브가 개념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 진짜 게임 부술뻔했다 안되네 물을 빼는 수 밖에 없겠어 물을 빼는 수 밖에 없겠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됐고 빠아 도 도 뭐하냐 나 이 버튼이 아니라 저 버튼이야 멍청아 엇 엇 엇 엇 엇 아하 정말 힘들다 뭐야 비밀장소야? 뭐야 비밀장소야? 뭐 이딴게 비밀장소야 대놓고 여기 뭐가 있는거 같은데요 알려주는데 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것 같던데 상관없어 너무 걱정하지마 우리 덕분에 해낼거야 그대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말이야 시리어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첫번째 이거 많이 고어에요 많이 고어 그냥 고어도 아니고 아니지 그냥 고어지 이 정도 소프트 고어지 아아 돌리면서 가야되는구만 어 뭐야 아 나 여기 예 헉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, 닫았다. 이거하면 깨끗한 물 나오겠지? 좋아, 물 빠지고 드디어 하나 나왔다 어, 뭐야! 아이고, 그냥 죽는 거예요? 오케이, 그래도 뭐 독극물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잠시만요, 너무 빨라요 오케이, 오케이 뭐 어떡해, 이거 흐잇 빠세, 깍 다들 뭔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정석으로 깼습니다 괜찮죠? 괴물들, 역시 이곳에도 왔구나 오, 이제는 막 가드레일도 생기네 오 오우! 오잉 저 밑에 시체가 있네 뭐야, 이거 가만히 가도 개꿀이잖아 안 닿는데? 오,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아 아! 오오! 아래쪽이었어! 아래쪽이었어! 으야아 머리 닿는 줄 알았네 이러면 레이저가 다 꺼지지 않을까? 오, 그렇지 좋아, 전부다 열었어 이제 과거의 기억을 빨리 방금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일단 이거부터 시너어어어어어 둘라, 더 많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열어라, 천인이 남겨놓은 정수 오어어양 깜놀? 붉은빛 아 붉은빛이 이 레이저를 말하는거였구나 위 핫 으아아악 붉은빛 죽음 도망쳐 떠날수 아우짜지 떠날수없다 야아 짜 짜아 까아악 까 정수 열어야한다 으아악 아 불쌍해 뭔가 되게 안타깝다 우리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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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이징 돌아갈때는 아니 갈때는 편했지만 돌아갈때는 아니네 오메이징 스파라스잇베이베 아 여기서부터야 그니까 얘네가 원래 여기 이 행성에 살던 원주민들인데 우리가 오고 나서 이런 기기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된거 아닐까 그나저나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걸까 뭐 저 버튼이야 물을 이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거야 이거? 넌 으아아 떼구떼구떼구떼구 떼구떼구떼구떼 오, 여길 봐. 또 어딜 보라고. 우와아. 엔딩이 아직도 안 나왔네. 우와아.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잘하면. 쓰읍, 안 되나? 어, 붙었어! 됐다. 여기 원래 못 올라오는 곳 아닐까? 올라왔네. 어? 왜 갑자기 지지직거려? 아래에서부터 쳐 올려야 돼요, 이걸? 잠깐만,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? 친구야. 찾았다. 와, 이거.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진행루트 아니야. 이거 갑자기 너무 하드코어해졌어. 시크릿 맞아, 이거. 100%다. 이 끝에 뭐가 있을까요? 기대, 기대. flexibility. 진행루트인가? 아, 저기는. 폭포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. 이거 노가다로 올라가야 돼. 으악! 뭔데? 그린뿐만이 아니라 뭔가 기록까지 했었어 왜 지지직거리냐고 모르겠다 일단 그냥 갑시다 폭포에 영향을 안 받네요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우와 가시 안 닿았다 으아아아 뒤지는 줄 알았네 이야 이야요 이 그림 왜 이러세요? 볼수록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어 천인의 탑 높다 좀 잠깐만요 난 너네를 죽이고 싶지 않아 기억을 읽고 싶을 뿐이지 근데 기억을 읽고 나면 너네를 죽이고 싶어지네 많은 시간이 지났다 대재앙 잊을 수 없다 천인에게 고통 알려줘야한다 우리의 고통을 어 떨어졌다 녹색 피 움직인다 성지에 다가가는 것 금지 왕의 명령 우리가 죽여야 한다 아 이쪽에 방금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? 뚜껑이 열렸는데? 아 쇼? 와 죽을 뻔했네 영혼을 지키는 자 기록 역사 천인 나타났다 낡은 세계에 종말 다음 세계 시작 뭐 먹어? 야 같이 먹자 얌 난 네 머리를 먹을게 리 바깥에 생물 모두 죽었다 동굴 안으로 숨어야만 한다 동굴 물 더럽다 식량 부족하다 왕이 우리를 데리고 동굴을 떠난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? 위로 올라가는게 먼저겠지? 아 오스바러 실드 베이베 죽었네? 심지어 아래쪽에 비밀장소 발견 이거 아니잖아 이 힘은 난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거지? 이런 힘은 존재해선 안돼 제외할 수 없어 그만 멈춰 안돼 두개째 안올라가 다 맞으네? 얘넨 뭐해? 잔다 강대한 왕 일족을 인도 천인의 탑을 공격 하지만 수많은 희생 성지 희생자들 편하게 쉴 수 있다 어이구 큰일날뻔했네 붉은빛 무서운 붉은빛 모든 것을 죽인다 다행히도 동굴이 있다 하지만 동굴의 위치 제한적 증오한다 천인을 희생 역사를 새긴다 신생자에게 알린다 잊지마라 선조가 마주했던 일들을 이 도마뱀 귀엽게 생겼다 왜 아까부터 계속 지지직거리니?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왼쪽은 정말 뭐였을까요? 나중에 다시 한번 깨봐야겠다 아 근데 수도를 다시 열라고? 오반데? 뭐야 이건! 잠깐만 뭐 뭐, 아까 낌새가 안좋아 왜 뭔데 나는 아마 아파 머리가 에엥? 그림이 움직여? ... 여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